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리랑선율만 나와도 마음이 이렇게 뭔가 차오르는 복참을 느낍니다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오마주 투 코리아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리랑선율을 편곡해서 했던 그런 곡이었죠 대한민국에 대한 보답을 담은 노래입니다 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민자들, 교포들 모여있는 모임 곳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만 불러도 우리 교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리랑 노래만 나와도 괜히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스케이팅 할 때도요 아리랑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면 아름답지만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복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오마주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해요 무엇인가를 존경해요 무엇인가를 경외해요 프랑스 말인데요 프랑스 말인데요 오마주라는 말 제가 어제 저희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 불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누나 오마주 한번 발음해봐 그랬더니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래도 김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전공인데 그랬더니 발음이 되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오마주 하더니 그냥 오마주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마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거장감독이 있어요 그분의 작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대사를 하나 가져다가 내 작품에다가 씁니다 그럼 내 작품은 그 거장감독에 대한 오마주인 겁니다 반 고우가 밀레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그린 그림 중에는 밀레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린 그림이 너무너무 많아요 밀레가 그렸던 볏짚 보우가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 볏짚 속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는 농부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요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왜? 반 고우는 밀레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존경했어요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반 고우의 이 작품은 밀레를 향한 오마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의 설교인데요 오늘 좀 입체적으로 적어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오늘 스테반의 설교에서 스테반이 오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스테반의 설교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성경 어디 몇 장에 혹시 이 스테반의 설교를 오마주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장이 있을까? 있다면 그건 어떤 장일까?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스테반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들은 스테반을 어떻게 오마주해야 될 것인가 좀 입체적인 적어도 3차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우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우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을 엑클레시아라고 기록합니다 엑크라는 말은 out, 밖으로 오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 콜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 엑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인데 신약 성경에 엑클레시아가 무려 114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교회라는 표현 광야에 있었던 엑클레시아라는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테반만이 사용한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 집사님의 긴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53절까지 무려 50절이 넘는 긴 설교에 나오는 이 표현인데 긴 설교를 했어요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그런데 그 설교의 결과가 뭐였냐 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에 대한 설교의 결과가 뭐였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광야 교회라는 말은 이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까지 같이 담겨져 있는 양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스테반이 애초에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6장 8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스테반이 지금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과 지금 시비를 붙고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스테반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기소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스테반은 모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스테반은 모세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게 고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증인까지 세워서 매수해서 공회 앞에 나도 들었습니다 저 스테반이 모세를 무시하는 말을 나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 스테반이 모세를 아주 모독하는 사람 그 말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맞다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스테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상당히 긴 분량이기 때문에 50절이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설교의 주제가 과연 뭔가 잘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스테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개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고소하는 내용이 모세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모세를 모독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다 지금 모세에 대한 오마주 그 설교가 오늘 스테반의 설교의 총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는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고 신의 산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내가 나의 사람을 세우노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모세고 나는 모세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이후에 39절 40절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아론도로 금송화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로 너희가 그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위대한 분인데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스테반을 죽였죠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현장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도 싸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은 한평생 스테반을 오마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을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에요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해야 그래도 천국 가서 스테반 만나면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죄책을 맞습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현장 감독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스테반을 만날 때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순교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모든 일은 편승입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따라가기 쉬워요 그게 오마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행전 7장에서 얘기했던 이 스테반의 설교를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교회 이거 스테반님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걷는 것을 바다의 세례라고 설명해요 구름기둥 밑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교회로 얘기해요 그리고 저들이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같이 마셨다 교회에서 성만찬하는 것으로 광야교회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멸망했다 지금 고린도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상황과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비슷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세 분이 아침에 일찍 차를 타시고 멀리 안성부터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주까지 가셔서 뭘 하셨는가 하니 카메라 앵글에 저희 교회 교우님들 그 사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앵글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 온라인으로 줌으로 연결해서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접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셋째 주 우리 창립기념주일인데 그 주일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영상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애쓰셨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교회로 몇 분 모셔서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엮어서 휴면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영상설교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온라인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 온라인의 구름기둥 같은 그 기둥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우리 교회 마치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고 신령한 음료를 같이 마시고 있는 듯한 이 은혜의 발자취 이걸 어떻게 영상 앵글로 담아볼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광야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혹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할 것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언론 기사를 보죠 왜 교회만 그러냐 교회발 무슨 코로나 통계 한번 다시 따져봐라 뭐 얘기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배 뿌시는 해가 너무 큰데요 불기둥인데요 구름기둥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굶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만나와 매출하기 그러면 감사하죠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스테반을 오마주하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기둥 아래서 세례를 받던 광야 교회가 원망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던 스테반의 얼굴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수 10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달 동안 제 설교의 시리즈의 주제는 교회의 원형인데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다 오마주입니다 오늘 첫째 주는 스테반에 대한 오마주고요 다음 주는 에스겔에 대한 오마주고요 창립 기념주일은 모세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대한 오마주예요 오늘 스테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에스겔을 생각할 거예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성도 재건이라고 했는데요 여긴 두 가지 한자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인데 느에미아가 재건한 거는요 이건 하드웨어예요 도시도자를 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어요 느에미아가 한 일이고 에스라가 한 일은 소프트웨어예요 에스라는 역사가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리바이브 시키는 거예요 다시 풍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성도 재건 그리고 창립주일에는 출국기에 나오는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오마주지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스테반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양이 저 잠실에 있는 로테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회도 뛰어났지만 여러분 연주회 앵콜곡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연주회 레파토리는 뭐였냐면 피아졸라의 사계였어요 올해는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음악회 중에서 피아졸라 레파토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 그래서 베토벤 레파토리가 많았죠 아르헨티나 출신 누에고 탱고 탱고 음악을 그 음악에 녹여 두 시간 넘게 피아졸라의 음악을 관객들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수진 양이 피아졸라의 사계를 했어요 프로그램에 나온 순서를 바꿔서 양해를 구하고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순서로 했어요 뭐 아주 여러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이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이제 앵콜곡을 해야 되는데 수진 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졸라가 제일 존경했던 작곡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작가는, 작곡가는 바흐였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라루고를 3분 정도 연주하는데요 온 관객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시간 넘게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었어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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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쳐서 감동이 막 밀려와서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는데 3분 넘게 바하를 연주하는데 마치 예배당에 모인 예배자들처럼 경건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하에 대한 오마주이기 때문이죠 함께 연주했던 현악, 신뢰악단 뒤에 다 가만히 옷을 입고 서 있고 그리고 바하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사막장 라루고를 하는데요 두 시간 동안 피아졸라의 음악에 사로잡혔던 환호성을 보냈던 관객들을 3분 만에 마치 바하 앞에 데려 놓은 듯한 그런 앵콜곡이었어요 물론 연주자도 뛰어났지만 아니요 그건 연주자의 힘이 아니죠 바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힘이죠 바하에 대한 오마주 그 앞에서는 관객들도 함께 연주했던 현악팀들도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마주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사는 이 사회 분노사회 아닙니까?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사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물어 뜯을 것 같은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랍니다 아, 그런 불평할 거 없던 거 아니겠어요? 만나와 매출하기예요 만나에 대한 오마주 매출하기에 대한 오마주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불만과 원망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 앞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던 광야교회 광야에서 어떤 만나 하나만 가지고 기억해도 그저 감사, 감사, 또 감사 아닙니까?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한 오마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오마주 그것만이 분노사회를 이길 수 있는 스테반에 대한 오마주 바울을 받고 났던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했던 그 스테반에 대한 오마주만이 분노사회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교회 광야에서 하늘에서 베풀어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만 생각해도 감사할 터인데 주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기둥 안에서 세례를 받았던 광야교회가 원망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스테반의 얼굴을 보면서 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광야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씀했던 스테반을 향한 오마주 오늘 분노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손만 대면 톡하고 터질 것과 같은 이 분노사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오마주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구름기둥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오마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던 그 은혜에 대한 오마주로 이 분노사회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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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